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구현은 옛날 이야기 5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지 할머니의 머리카락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인디언들의 주식인 옥수수에 관한 설화입니다. 옥수수에 관한 설화 중에는 옥수수 반죽으로 사람의 살을 만들고 옥수수 음료로 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준비한 설화는 굶주린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욕심 많은 소금장수입니다. 이 설화는 욕심이 지나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과욕초화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불씨 꺼뜨리고 산삼 얻은 며느리입니다. 이 설화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씨를 지키는 민속을 기반으로 전승된 설화입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가운을 왕성하게 하고 제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불씨를 지키는 소임이 며느리에게로 계승되면서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신랑을 살린 세색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편에게 원한을 품은 뱀의 복수를 아내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살생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난한 아들의 제사 정성입니다. 이 설화 또한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는 설화입니다. 중심적인 이야기는 재물에 많고 적음보다 정성과 마음가짐으로 효를 행하는 자식의 이야기와 죽어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지 할머니의 머리카락, 욕심많은 소금장수, 불씨껏드리고 산삼어든 며느리, 새신랑을 살린 세색시, 가난한 아들의 제사 정성을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거지 할머니의 머리카락 옛날 미국 대륙에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요. 인디언들은 오두막에 살면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나무 열매를 따거나 풀뿌리를 캐서 먹었어요. 어른들은 항상 먹을 것을 찾으러 집을 떠나 있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돌아올 때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했어요. 형아, 우리가 이 불씨를 잘 지키고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걸 가지고 오겠지? 그래,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힘없이 걸어서 이웃마을로 갔어요. 하지만 이웃마을에도 먹을 것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봐 어서 가라며 짜증을 냈죠. 할머니는 또다시 걸어서 다른 마을로 갔어요. 너무나 지친 할머니는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지친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여기 불 옆에 앉아서 좀 쉬세요. 이제 곧 어른들이 음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힘을 내서 기다리세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따뜻한 불 옆에 앉게 하고 보살펴드렸어요. 저녁이 되자 어른들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어른들도 할머니를 안타깝게 여기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죠.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여기 따뜻한 불 옆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른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집을 나가고 아이들은 남아서 불씨를 지켜야 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녀올 때까지 아이들과 편안히 계세요. 어른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하기는커녕 아이들과 함께 계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녁이 되자 일을 마친 어른들이 돌아왔어요. 얘들아, 엄마 왔어. 배고프지? 엄마, 아빠,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조금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은 남겨놓은 음식을 마을 어른들에게 드렸어요.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그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해 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디로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찾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할머니를 찾을 거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할 거야. 할머니를 꼭 찾겠다고 다짐했던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자 자기가 했던 말대로 할머니를 찾아 길을 떠났죠. 청년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어요. 가는 곳마다 할머니에 대해 물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들판에 불을 피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청년은 할머니를 자세히 보았어요. 머리가 흰 할머니는 바로 청년이 찾던 할머니였어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기쁘구나. 청년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마을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함께 가서 청년이 어릴 때 만들어 주었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하지만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알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할머니는 청년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물가에는 풀들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얘야, 여기에 있는 노란 풀들을 불에 태워버리거라. 청년은 할머니 말대로 풀들을 모두 태웠어요. 자, 지금부터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풀 위에 뿌리도록 하거라.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요? 청년은 머뭇거리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무섭게 화를 냈어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거라. 그렇게 해야 새로운 풀들이 자랄 것이야. 그리고 그 풀에서 열매가 열리고 열매에서 내 머리카락을 볼 수 있을 거야. 머리카락이 다 말라버리면 그 열매가 익었다고 알려주는 것이야. 그 열매는 아주 중요한 곡식이 될 것이니 어서 뿌리도록 하거라. 청년은 할머니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 풀 위에 뿌렸어요. 청년이 풀 위에 머리카락을 다 뿌리고 돌아서 보니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청년은 할머니를 부르며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친 청년은 다시 모닥불 옆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뿌린 풀들은 청년보다 더 높게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한 그루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달린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이 열매를 따서 마을로 가지고 가야겠다. 청년은 열매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인디언 마을에 다시 심고 자라게 했죠. 인디언들은 그 열매를 옥수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옥수수에 달린 흰 수염을 할머니의 머리카락이라고 믿었어요. 욕심 많은 소금장수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소금장수가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산너머 마을에 소금을 내다 팔며 돈을 많이 벌었지요. 소금장수의 친구들은 날마다 소금장수에게 부탁했어요. 여보게, 같이 좀 살살아보세. 우리도 소금장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 친구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소금장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욕심쟁이 소금장수를 멀리했지만 마음 착한 한 친구만은 변함없이 소금장수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 착한 친구가 소금장수에게 부탁했어요. 여보게, 나도 돈 좀 벌어보고 싶네. 내가 소금장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네. 소금장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소금 한 가만히 지고 날 따라오게. 다음 날, 소금장수와 친구는 소금을 지고 산을 넘었어요. 산을 넘으며 생각해보니 자기에게 잘 대해준 착한 친구지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소금을 팔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겠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 그럴 필요가 없지. 소금장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산을 넘었어요. 여보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소금장수는 머뭇거리며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냥 이 마을에서 소금을 팔 테니까 자네는 저기 산으로 더 올라가 보게. 그러면 마을이 하나 나올 것이네. 거기에 가면 소금이 금방 팔릴 것이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친구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소금장수는 친구를 비웃으며 소금을 팔러 마을로 들어갔지요. 순식간에 소금을 팔아치운 소금장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산으로 올라간 친구는 아무리 올라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힘도 들었지요. 마침 커다란 바위가 보이자 그 위에 들어 누웠어요. 아휴, 아휴, 힘들다. 마을은 언제 나오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마음 착한 친구는 소금장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옆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죠. 노인들은 마음 착한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게, 총각! 거기 누워있지 말고 저기 아래에 내려다보게 거기 가면 샘물이 나올 것이네. 그 샘물을 마시면 동삼이 보일 것이야. 그 동삼을 캐다가 내다 팔게나 그럼 잘 살 수 있네. 하지만 동삼 옆에 있는 커다란 산삼은 개선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각은 벌떡 일어나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일어나 보니 바위에 있던 노인들은 보이지 않았죠. 내가 꿈을 꾼 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 하여간 목도 마르니까 내려가 봐야겠다. 총각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거기에는 정말 샘물이 있었어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샘물을 마시자 산삼밭이 보였어요. 어, 정말 동삼도 있고 커다란 산삼도 있네.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커다란 산삼은 그대로 두고 동삼만 캐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동삼을 팔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총각은 짊어지고 나갔던 소금은 그대로 지게 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온 마을에는 총각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욕심 많은 소금장수는 총각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소금은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마음 착한 총각은 산에서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욕심쟁이 소금장수는 인사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뭐? 산삼밭이 있다고? 그럼 산삼을 캐서 팔아야지. 저런 멍청이가 있나? 소금장수는 곧바로 총각이 말했던 산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정말 커다란 바위가 보였죠. 소금장수는 착한 친구처럼 바위에 누워서 한숨 자려고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휴, 장기 두는 노인들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보여? 두리번거리며 노인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노인들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런데 소금장수의 꿈속에 노인들이 나타나서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노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여기 어디 산삼밭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나요? 자네는 산삼밭에 가도 산삼을 캐지 못할 것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캐고 안 캐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려만 주시죠. 그래, 그럼 알려주지. 저 아래 샘물 근처에 가면 산밭이 있네. 거기 있는 동삼만 캐고 산삼은 캐지 말아야 하네. 동삼을 캐고 샘물을 마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네. 소금장수는 꿈에서 깨어나 두리번거리며 산삼밭으로 달려갔어요. 노인의 말처럼 정말 산밭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제일 큰 산삼을 뽑아야지. 소금장수는 산밭에 있는 삼들을 모두 뽑았어요. 그러자 샘물이 파란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산삼들이 모두 뽑혀지자 산밭에 살던 푸른 지네가 잠에서 깨어나 독을 품어내고 있었거든요. 물빛이 변하네? 왜 그러지? 에이, 뭐 바람빛으로 변하니까 더 맑아 보이네. 샘물도 마셔야지. 소금장수는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지네에 독이 품어져 있던 샘물을 마신 소금장수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불씨 꺼뜨리고 산삼 얻은 며느리 옛날 한양땅에 아들 셋을 둔 정승집이 있었어요. 집안의 아들들은 모두 장성에서 며느리를 드려야 했지요. 여보, 우리 집안과 맞는 며느리를 맞아 드려야 할 텐데요. 그렇지요. 좋은 교수를 드려야지요. 정승댁에서는 양반 집안의 교수들을 살피고 살펴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맞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며느리 될 교수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 판서댁에서도 홍기같이 한 딸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승과 판서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여보게, 판서. 자네 집안에 참하고 지혜로운 교수가 있다고 하던데 나와 사돈을 맺는 건 어떠한가. 판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해 주었어요. 아이, 그야 좋지. 자네 같은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낸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 이렇게 해서 판서댁 딸과 정승댁 셋째 아들은 혼례를 하게 되었어요. 정승댁에서는 며느리들의 집안까지 모두 지체 높은 집안이란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정승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구나. 부엌에 가면 화로에 불씨가 있는 것을 보았겠지. 이에 청동화로에 담긴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래, 그 불씨는 우리 집안에서 오대째 내려오는 불씨란다.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 그러니 절대로 그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의 말씀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씨를 살폈어요. 정승 부부는 아들도 모두 혼례를 치르고 나자 홀가분한 마음에 팔도 유람을 떠났어요. 부부가 유람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정승댁 내외는 불씨를 살피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글쎄 불씨가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외는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시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 말이요. 이제 우리 집안이 망하는 일만 남았구려 불씨가 꺼지다니. 불씨가 꺼졌다는 말을 아버님께 어찌한단 말이요? 정승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불씨를 꺼뜨린 셋째 며느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정승댁은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 속이었어요. 며느리는 밤마다 마당에 나와 달림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지요. 달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며느리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갔어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을 하다가 죽기를 결심하고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갔죠. 내가 저 산에 가서 먹이라도 매서 죽어야지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정승댁에서는 며느리가 불씨를 꺼뜨리고 집안에 망조를 들게 하고 도망을 갔다며 노여워했어요. 한편 며느리는 산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산에 올라오긴 했지만 무서워서 죽을 수도 없구나. 며느리는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산짐승 소리도 들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네. 산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냥 집에 돌아갈까? 며느리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날이 어두워서 집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산속을 헤매다 보니 집은 고사하고 마을을 찾을 수도 없었죠. 며느리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불씨를 꺼뜨려서 벌을 받고 있나봐.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나무 줄기 같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며느리는 그 줄기를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있는 힘껏 줄기를 잡아 당겼죠. 그러자 그 줄기가 쑥 하고 뽑히더니 땅 속에서 커다란 뿌리가 올라왔어요. 어? 이게 뭐지? 인삼 향이 나는 것 같은데?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날이 밝기 전에는 올라갈 수도 없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겠다. 다행히 여름이어서 춥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환하게 날이 밝았죠. 밝은 아침에 자기가 뽑아올린 뿌리를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팔뚝보다 더 큰 산삼이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산삼을 보자 힘이 났어요. 내가 산삼을 뽑았단 말이지? 그래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되겠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옷은 찢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긁혔지만 며느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바라보았어요. 아휴, 저것이 사람이래요. 귀신이래요? 그러게요. 대낮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정승댕 며느리란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서자 아인들은 물론이고 남편도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보, 접니다. 저예요. 당신 몰골이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할아버지를 배워야겠습니다. 며느리는 시조부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시조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죠. 며느리도 말없이 산에서 캐온 산삼을 시조부 앞에 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산삼을 보자 눈이 커다랗게 돼서 소리쳤어요. 아휴, 그래! 우리 집안이 망할 리가 없지! 망할 리가 없어! 그 볼시가 꺼진 것이 대수더냐! 여기 보거라! 여기 와서 보거라! 시조부의 소리에 시부모는 물론 아들 며느리가 모두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커다란 산삼을 보고 다들 눈이 동그래졌죠.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승부부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어요. 불시는 다시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살릴 수 있겠지! 예! 그럼요! 아버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당장 새로운 불씨로 화로의 불을 피우거라! 이제 우리 집안은 불씨도 살고 이렇게 큰 산삼까지 캔 복덩어리 셋째 며느리가 있으니 자자손손 만복이 깃들 것이다! 가족들은 시조부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어요. 이때부터 셋째 며느리는 불씨를 꺼뜨리고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산삼을 뽑고 집안을 더 일으킨 효부 며느리라며 칭송을 받게 되었대요. 새신랑을 살린 새색씨 옛날 어느 마을에 홀리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 있었어요. 새신랑은 몸이 좋지 않은 아내를 데리러 처갓집으로 가고 있었죠. 아휴 아휴 덥다 더워 어디 도랑이라도 없나 더위에 지친 신랑은 두리번거리며 물가를 찾아보았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개울물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개울가로 다가갔어요. 얼굴만 씻어서는 더위가 가시지 않네 주위를 둘러보던 신랑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시원하네 신랑이 한참 몸을 씻고 있는데 개울 돌 틈 사이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바로 뱀이었어요. 깜짝 놀란 신랑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다시 가서는 뱀을 잡아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던져진 뱀은 바위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새신랑이 하는 행동을 죽은 뱀의 남편이 보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내 색시 뱀을 죽였단 말이지. 오늘 밤에 너는 물론이고 네 아내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뱀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알 수 없었던 새신랑은 기울물에서 몸을 씻곤 하자 기분이 좋아졌죠. 이제 어서 가자. 아내를 데리러 어서 가자. 새신랑이 싱글벙글 웃으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뭐가 그리 좋은가 오늘 밤에 죽을 텐데 깜짝 놀란 신랑은 말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았어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죠. 신랑은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다니 누가 죽습니까? 자네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자네를 죽이겠지. 신랑은 뒤를 돌아보며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새신랑이 간절하게 묻자 노인은 일어나 앉아 신랑을 바라보았어요. 허허 혼례를 치른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살생을 했느냐 그 그건 어찌 하셨습니까? 주위엔 아무도 없었는데 자네가 죽인 그 뱀 또한 색시를 맞은지 얼마 되지 않는 뱀이었네. 죽은 뱀의 남편이 오늘 밤에 자네 저가 집으로 갈 것이네. 예? 그럼 어찌 하면 좋습니까? 저 때문에 제 색시까지 죽게 된다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더라도 제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신랑은 울며불며 노인에게 매달렸어요. 노인은 신랑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자네 아내가 살려줄 것이니 걱정 말고 날이 어둡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하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새신랑은 노인에게 절을 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새신랑은 서둘러 처가집으로 갔어요. 여보 여보 저 왔습니다. 신랑은 노인의 말대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자루 하나를 주었어요. 이 자루에 쥐 열 마리만 잡아서 넣으십시오. 그리고 벌어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신랑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쥐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조금만 벌려서 묶었어요. 이제 그 자루를 퇴마루 밑에 놓으세요. 신랑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다 끝내자 어느던 날은 어두워져 갔어요. 방 안에서는 호롱불이 흔들거리고 있었지만 밖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부부는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뱀은 하루종일 새신랑을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이제 날도 어두워졌으니 방으로 들어가야지 기다려라 가만두지 않겠다. 뱀은 신랑과 색시를 죽이려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 배가 고팠던 뱀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방문 앞 마루 밑에 쥐가 들어있는 자루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 배도 고파서 기운도 없는데 쥐를 잡아먹고 나서 저것들을 혼내줘야지. 뱀은 좁은 자루 입구로 들어가서 안에 있던 뱀 열 마리 모두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입구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열 마리 쥐를 다 먹었더니 배가 퉁퉁해져서 나올 수가 없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뱀은 자루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부는 마루 밑 자루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색시는 신랑에게 앞이 벌어진 나뭇가지를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자루를 풀면 뱀이 나올 것이니 뱀의 목을 그 가지로 잡으십시오. 색시가 자루를 풀자 정말 뱀이 입을 벌리며 나왔어요. 신랑은 색시가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로 뱀의 목을 눌렀지요. 색시는 벌어진 뱀의 입에서 독을 제거했어요. 이제 그 뱀을 풀어주십시오. 나뭇가지에서 풀려난 뱀은 서둘러 집안에서 빠져나왔어요. 도망가는 뱀을 보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물었어요. 다시 와서 우리를 물면 어쩌려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 뱀은 이제 독이 없어요. 살생을 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죽인 뱀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돼요. 살생을 하면 해를 입을 것이에요. 색시의 말에 신랑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가난한 아들의 제사 정성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는 아들 형제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부잣집 부부는 늙어 죽고 아들 형제만 남게 되었지요. 부모는 남은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지라고 유언했지만 욕심 많은 형은 자기가 훨씬 많이 갖고 동생에게는 조금만 주었어요. 재산도 나누었으니 이제 너도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자식이 다섯이나 되고 나는 둘 뿐인데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형은 동생 내 가족을 내쫓 잤어요. 동생이 받은 재산이라고는 초가집 한 채와 땅 면마지기 뿐이었어요. 마음 착한 동생은 한마디 불평 없이 집을 나왔어요. 초가집에 살면서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죠. 어렵게 살다 보니 얼마 되지 않던 땅 면마지기도 팔아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살고 있는 초가집 한 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재산 날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이 재산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어쩌지요? 걱정 마세요. 형님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탓하진 않을 것이요. 동생은 형의 집으로 재산을 지내려 갔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동생을 보자 형님 부부는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리 없이 산다고 부모님 재산에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형수가 이렇게 빈정거렸지만 형님은 동생을 두둔해 죽이는 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동생은 무한하고 민망한 마음에 부모님의 재사만 지내고는 음복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사 지내고 음복도 안 하셨나요?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말이 없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 글썽 거렸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다시 아버지의 재삿날이 되었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던 동생 내는 1년 전 당한 수모를 생각하니 형님 댁에 재살 지내러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안 아내는 쌀이라도 한도에 얻어서 부모님의 재살을 직접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흉년이 들었던 터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쌀을 구해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콩이라도 삶아서 올려야겠어요. 아내는 한도에 남은 콩을 정성스럽게 삶았어요. 밤이 되자 동생 부부는 깨끗한 물 한 사발과 삶은 콩 한 그릇을 떠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차린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만은 부족하지 않았죠. 한편 제사밥을 먹으러 큰아들 집으로 간 아버지는 잘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흡족해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는데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귀신이 되어서도 아들을 걱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나 아무래도 안되겠다. 내가 가봐야겠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집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 내외는 물과 삶은 콩을 차려놓은 상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손주 손주 다섯은 윗목에 누워서 모두 잠이 들어 있었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삶아 놓은 콩을 먹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살게 해주마. 이렇게 말을 하며 콩 다섯 알을 손에 쥐고는 중마고 이었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마침 친구 또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여보게 내가 왔네. 친구는 깜짝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 했어요. 자네 제사밥은 먹었나? 아들 집에 안 가고 여기 웬일인가? 아이고 내 정심 좀 보게 자네에게 밥을 대접해야 하는데. 친구는 귀신이 된 친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불러 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허둥지둥 했지요. 여보게 나는 괜찮네. 진정하고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아이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귀신이 된 친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둘째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와 내가 산 농과 밭이 있지 않은가. 그 땅을 우리 아들에게 주었으면 하네. 그 땅은 우리 아들들이 알지 못하네. 내 몫에 농과 밭을 둘째에게 좀 주게. 아유, 그럼 그렇게 하겠네. 안 그래도 어떻게 해야 오를지 고민하고 있었다네. 자네 몫은 물론이고 내 몫까지 모두 줄 테니 걱정 말게. 그런데 자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아들이 믿겠나? 걱정 말게 내가 징표를 가지고 왔으니. 귀신이 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며 둘째 아들 집에서 집어온 콩 다섯 알을 친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때 친구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쌀밥 한 그릇을 지어 상을 차려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이 밥을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요. 이걸 누가 먹나요? 여기 내 친구가 있지 않은가 어서 거기 내려놓게. 남편의 말에 친구의 아내는 두리번 거렸어요. 아내의 눈에 귀신이 된 친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보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세요? 아 아니네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니 거기 놓고 가게나. 아내는 남편의 대답에 안도하며 창을 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보게 내가 자네 부탁대로 할 테니 밥이라도 먹고 가게.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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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아들 집에서 잘 먹고 왔다며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오며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제 그만 가야겠네.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네. 걱정 말게. 걱정 마. 부탁을 받은 친구는 땅문서를 챙기고 의복을 입더니 집을 나섰어요. 여보 조반도 안 드시고 이 새벽에 어딜 가세요. 내 급히 다녀올 곳이 있다네. 서둘러 친구 아들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듣던 대로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오자 아들은 놀라하며 반겼어요. 어르신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아버지 친구에게 밥을 대접해야 했지만 집안에는 쌀도 없으니 밥을 드릴 수도 없었어요. 어젯밤에 아버지께 올린 삶은 콩과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상 위에 놓고 드시라고 대접할 수밖에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아침으로 드릴 것이 없어서 괜찮네. 내가 자네 아버지 부탁으로 왔네. 아버지의 친구는 지난 밤의 일들을 둘째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자 다섯 손주를 세워놓고는 손바닥을 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징표로 쥐어준 콩 다섯 알을 손주들 손바닥에 놓았어요. 이제 믿을 수 있겠나 어젯밤에 자네 아버지가 자네 집에 와서 콩을 드시고 이 다섯 알을 징표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었다네. 아들 내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까지 걱정을 하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둘째 아들의 손에 땅문서를 쥐어주었어요. 이 문서는 저 아랫마을에 있는 농과 바치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년 아버지 제사상에는 사내 진미를 모두 차려놓게 둘째 아들 내외는 돌아가셔서 까지도 자식을 보살피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도 지을 수 있었고 형편도 아주 좋아졌죠. 해마다 부모님의 제사가 다가오면 정성들여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